이번 시간에 이벤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말로는 사건이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데요. 이 자바스크립트에서의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는 거죠. 사용자가 이 마우스 포인트를 움직인다 또는 어떤 버튼을 클릭한다 또는 스크롤을 한다 그리고 화면의 사이즈를 리사이징한다 또는 웹페이지가 로드된다 이런 것들이 다 브라우저 상에서 일어나는 사건, 일들입니다. 그럼 이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브라우저에서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어떠한 로직을 실행해라 라는 것을 등록해 두는 것이 이벤트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벤트를 등록해 놓게 되면 즉 로직을 등록해 놓게 되면 그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브라우저는 여러분이 미리 사전에 등록해 놓은 그 로직을 실행을 시켜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이 프로그램을 동작시킬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벤트에 대해서 제가 조금 정리해놨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일반적으로 프로그래밍 쪽으로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을 의미한다 그리고 자바스크립트에서 이벤트란 브라우저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라고 적혀있죠 이벤트는 태그의 기술을 하는 인라인 방식이 있구요 리스너 방식이 있는데 이 각각이 어떻게 다른지를 예제를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리스너 방식이 있습니다. 리스너 방식이 있습니다. 리스너 방식이 있습니다.